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제 2섹션 폼의 주요 속성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폼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폼의 크기라든가 형식 그 다음에 폼과 연결된 테이블 커리 등 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해 준다라는 거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질을 갖다가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폼 전체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각 구역에 대한 속성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 디자인 보기 형식에서 설정할 수 있고 속성에는 형식 그 다음에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드 탭으로 구성이 돼요 아울러 모드 탭에서는 모든 속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의 속성 시트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엔 폼 속성 창에서 폼 선택기나 폼 여백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구역 속성 창에서는 구역 선택기를 더블 클릭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F4나 알터 플러스 엔터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죠 형식 탭에서는 폼 화면 자체 그 다음에 관련된 속성 설정이 가능한데 바로 이 부분이죠 캡션이라든가 기본 보기 기본 보기를 뭘로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폼 보기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그 다음에 표 테이블 보기 피부 차트 보기 설정 그 다음에 그림 유형이라든가 그림 그 다음에 자동 가운데 맞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그 다음에 탐색 단추 이런 부분들 스크롤 막대 컨트롤 상자 최소화 최대화 텍스트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이라는 것은 폼 보기의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텍스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본 보기 기본 보기 같은 경우는 보기 형식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폼이 있고 연속 폼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림 유형 그림 그 다음에 자동 가운데 맞춤 중앙 정렬의 여부 그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절 할지 안 할지 여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 2단 쪽에 그림을 정리해 드렸죠 그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한번 정리하시고요 데이터 탭에서는 폼에 연결된 테이블이나 커리에 대한 관련된 속성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레코드 원본 테이블 어떤 걸로 할지 여부 그 다음에 레코드 집합 종류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정렬 기준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추가 가능 삭제 가능 그 다음에 편집 필터 레코드 잠금에 대한 설정 여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타 탭에는 이제 팝업과 모달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팝업이라는 건 뭐냐면 폼을 항상 다른 창 위에 나타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라는 거죠 기본 값은 아니오고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폼은 항상 다른 창 위에 당연히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달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모달은 뭐냐면 폼을 모달 폼으로 열지에 대한 여부다라는 건데 기본 값은 아니오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달을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현재 모달 폼을 닫기 전까지 다른 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탭 순서라는 거는 폼 보기에서 탭이나 엔터를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아울러 폼에 컨트롤 추가한 그 순서가 그대로 결정이 돼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탭 정지 속성의 기본 값은 얘인데 만약에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탭을 눌러도 커서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웨이브라고 이미지 컨트롤은 탭 순서에서 제외입니다 탭 정지 속성이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의 탭 순서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요 탭 순서 대화 상자에서 구역에서 변경한 구역을 선택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순서 행을 클릭해서 선택하거나 또는 여러 행을 갖다가 클릭한 다음에 끌어서 원하는 위치로 배치시킬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자동 순서 이 부분이죠 자동 순서 같은 경우는 탭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설정 또는 처음 설정된 탭 순서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컨트롤의 탭 인덱스 사용하기 가겠습니다 기타 탭의 탭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컨트롤의 순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이 나타나게 한다 아울러 작성 계단 줄을 클릭하게 되면 탭 순서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탭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재 컨트롤 수 마이너스 1까지 그 순서 값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폼을 열게 되면 탭 인덱스 값이 0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원번호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 시트에 보면 탭 인덱스 지금 몇 번이죠? 0번이죠? 그 다음에 성명을 누르게 되면 1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서명 2번 직급 3 바로 이거예요 직급 급여 4 입사일 5 그 다음에 나이 6이요 그럼 여기가 나이가 6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됐죠? 마이너스 1 개념 왜냐하면 사원번호가 탭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탭 순서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섹션 하이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